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안혜성 작가의 단편소설 회임의 계절입니다. 이 작품은 친어머니를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여성이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모성과 모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작가 안혜성은 1985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작품집으로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향목, 안개의 벽을 넘어, 불꽃춤, 성탄전야의 혼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는데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회임의 계절 안혜성 시장통 옷가게에 걸려있는 거울을 무심히 바라보던 나는 갈비뼈 깊숙이 시린 바람이 파고드는 섬뜩한 느낌에 멈춰섰다. 좁은 가게터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싸구려 옷을 사서 금방 갈아입은 듯 생뚱맞아 보이는 내 차림새가 내가 보기에도 설기만 했다. 허나 30대에 떨쳐 입은 청치마, 청재킷의 튀는 입성탄만은 아닐 것이 삼류극단의 배우처럼 덧칠한 파운데이션의 겉도는 까칠한 피부하며 긴 가발이 귀기마저 건네주고 있어서 그렇게 섬짓했을 것이다. 높지 않은 콧등 위에서 흘러내리는 색안경을 벗어들던 나는 피식, 자조의 웃음을 깨물었다. 독신 시절 방랑벽이 도실적마다 훌쩍 떠났던 여행길에서 마주쳤던 시골 역전 다방 마담의 안다를 떨던 눈길을 내게서도 목격하는 느낌이 싫어서였다. 출입문길을 흘끔거리며 손님을 기다리다가도 막상 고객의 자잘한 요구엔 새치름이 눈을 찍혀뜨며 돌아서던 무상한 여심 그래, 바로 저 모습이 우리네 인간들의 초상이겠지. 누군가를 그리다가도 막상 그를 위해서 치러야 하는 크고 작은 대가 앞에서는 마음을 눌러닫는 무정한 우리네 인심. 그러나 눈매와 입술이 따로 놀던 마담의 얄팍한 괴산 속 앞에서 은근히 우월감을 만끽했던 그때와는 달리 나는 오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적어도 기다림의 대상을 알고 있었던 그녀와는 달리 나는 지금 무얼 위해서, 아니 누구를 만날 요량으로 어설프게 분장한 모양새로 어둑신한 낯선 재래시장터를 배회하는지 아리송하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자기 연민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야밤의 행각에 나선 스스로에게 당신은 누군가 하고 자문해야 할 판이었다. 그랬다. 33세의 기혼여인 나는 범상치만은 아는 잡지사 기자였다. 그러나 스스로를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까닭은 간접적으로 잡지 부록 제작을 하고 있는 불안한 고용상태에 대한 자격지심의 발로일 소지가 다분했다. 더욱이 결혼한 지 4년이 되건만 출산을 고려치 않는다는 점에서도 나는 여느 기혼녀들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허나 문제는 결코 비범한 주계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주제에 평범한 여자이기를 거부하는 얼치기 똑똑녀들 대부분이 그렇듯 나 역시 시시때때로 정체성 위기에 시달린다는 점을 터였다. 당신은 누구인가? 낯가림하는 아이마냥 나를 주시하는 거울 속 여자에게 물었건만 무심한 거울 속 영상은 내 늘 알턱이 있겠는가고 반문하는 양 바람따라 고개를 내젓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 이처럼 바람따라, 기분 따라 요동질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만과 혼돈 탓이었겠지. 학창시절 내내 연기력과 외모 역시 턱없이 달리는 주제에 내가 연극반에 눌러붙어 있었던 까닭은 아유, 손님, 퓨로하신 거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한번 입어보시지 않고요? 나와 나 사이에 불쑥 끼어든 틈입자의 집요한 호객 행위에 즐겁한 나는 뒷걸음질로 가게 앞을 떠났다. 그러고는 무의식적으로 시장통 안쪽으로 내쳐 걸어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서야 자인했다. 지난 2주 동안에 세 번째 찾아가는 목적지가 시장의 후무진 곳에 있는 떡가게임을 알량한 자존심 탓에 방황하느라고 엄사를 부리고 있을 뿐 사실 내겐 목적지가 있었다. 오늘 밤, 그것도 야심한 시각에 떡집을 찾아나선 마떡지 않은 사연은 남편의 호기심과 친구들의 장난기가 발단이었다. 거기에다 그들이 실없는 농담을 흘려들지 못하는 가시도 친 내 심사도 이에 한몫 거들었음은 물론이었다. 2주 전이었다. 그 무렵 나는 모 여성 월간지의 겨울과 봄을 위한 먹거리 총집합이라는 1월호 부록 편집일 때문에 매일 김민자 요리학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일하고 있었다. 꽤 알려진 요리 연구가가 작품처럼 정성껏 만드는 국적이 다양한 명품 요리와 맛을 최대치로 살릴 수 있는 조리법을 사진기자와 함께 취재하면서 캡션, 즉 사진 설명을 써나가는 고된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열망했었다. 부록 편집 솜씨를 한껏 발휘해서 전임기자로 발탁될 수 있기를. 그러나 야망의 성추는 고된 준비작업이 필수였기에 나는 시댁 외숙모가 아끼는 레녹스 제품과 미카사 명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꼬꼬지 연구가의 작품까지 총동원해서 부록릴에 전력 투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모처럼 저녁을 같이 먹자고 남편이 전화를 걸어온 게 아닌가. 연일 겹친 과로에 느끼한 버터와 치즈 냄새까지 견뎌야 하는 이중고의 속이 매습거렸던 참이라 센스 만점 남편의 배려에 감격해 하면서 남편의 차에 올랐었다. 남편은 강서구의 재래시장 통쪽으로 향하면서 삼류 잡지사 기자를 실망시키지 않을 별밑집으로 모시겠다고 거들먹거렸다. 허나 남편의 귀에 선 농담도 그날만은 흘려듣자고 그 역시 오갈데없는 한국 남자여서 아내가 별 볼일 없는 일로 날밤을 새느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쑥 낳아 기르면서 살림에만 전념해 주기를 내심 바랄 터이니 바다같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자고 작심하면서 여느 때처럼 파르르 맞받아치지도 않았었다. 현준씨의 비아냥이 쏙 들어갈 만한 걸작을 쓸 때까진 내일 포기 안해요 라고 말이다. 허나 그날 때라 상대에게 품고 있는 남녀의 기대치와 체력 차이가 서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여하튼 걸작을 쓸 계기를 만날지 모르지 않는가 며 내 등까지 두드려준 남편이 낯선 재래시장통 초입의 차를 세운 즉시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시장통 특유의 시큼하고 역한 냄새쯤은 별미를 즐길 수 있는 특권을 따내기 위한 통과 의례쯤으로 여기자고 자신을 다그치면서 순순히 남편의 뒤를 따라섰다. 헌데 커다란 솥에서 설설 끓고 있던 순대삼는 냄새와 곱지 않은 외향이 그날따라 쌍검을 든 공격수 마냥 내게 덤벼들면서 비위를 찌르는 게 아닌가 울컥 치솟는 헛구역질에 식은땀이 솟았다. 아내의 악정고투를 모르는 양 그렇게 4-5분을 더 강행군한 뒤끝에야 남편은 허름한 떡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내게 고개짓으로 목적지를 알려주었다. 식은땀을 훔치면서 떡가기를 바라본 순간 나는 상큼한 야채 쌈밥이나 구수한 된장찌개를 악망했던 바람을 여지없이 깬 남편이 원망스럽다 못해서 눈물이 쏙 빠졌었다. 그러나 의묵하게 웃던 남편은 가게 쪽으로 내 등을 떼미는 것이었다. 분한 김에 그의 팔을 힘껏 밀쳐버리고 떡가게에서 등을 돌린 찰나 갓 쪄낸 인절미를 손질하던 초로의 여자가 남편을 보고 활짝 웃는 모습이 화살처럼 시야에 꽂혔었다. 살부치를 대하듯 살갑게 남편을 맞는 육손 안팎일 터인 여자의 질박한 환대에 희쭉 웃는 남편의 맹한 모습에 다시 비위가 뒤틀리면서 나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었다. 그들의 내밀한 관계 속에 딸이를 틀고 앉은 축축한 동료의식을 감지한 그 참에 나는 위기일발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는 짐승처럼 가게 문에서 한 걸음 비켜 섰었다. 왜 나는 그들의 해후 아니 떡집 여자에게서 역겨운 충격을 받았던 것일까 물러 터질듯이 사람 좋아 보이는 그 여자의 동그란 눈썹 탓이었을까 아니면 무지렁이 같은 얼굴과는 대조적인 매운 눈초리가 건네주는 불길한 인상 탓이었을까 어떻든 나는 여자가 싫었다. 어때 자기 여기 온 이유 알 것 같아 떡집 여자와 나를 숙명의 끈으로 묶을 기세인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되짚어 달려나온 나는 주차장에서 결국 토하고에 말았었다. 하... 하윤이 왜 웬일이야 점심 먹은 게 체했어 토사물로 범벅이 된 내 얼굴에 놀란 남편이 병원부터 가자고 우겼으나 나는 집에 가자고 버티면서 차에 올랐었다. 하나 남편의 동공이 성취감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목격했던 나는 벼랑 아래로 떼밀린 듯한 낭패감에 고개를 떨어뜨렸었다. 아니 행여? 그날 종일 먹었던 게 우유 두 잔과 커피 한 잔에 불과했다는 것 요즘엔 음식만 보면 속이 뒤집혔던 거식증과 함께 노상 감기 몸살을 달고 살았던 점이 비수처럼 가슴을 점였다. 그제야 지난달 초순 마냥 늦어지는 달거리를 유념하면서 잠자리에서 몸을 사리다가 그만 남편의 SS 마사지를 받을 욕심에 남편과 살을 섞었던 결정적인 실수가 뇌리에 떠올랐었다. 자기 임신했지? 지난달엔 생리통 알르라 날 들벅지도 않았고 와 기뻐서 펄쩍 뛰는 남편에게 지난달 건 유독 짧았다고 얼버무리고는 귀가한 즉시 잠자리에 들었으나 눈은 오히려 또랑또랑해졌었다. 헌데 설상가상으로 임신 공포증 못지않게 그 떡집 여자의 영상마저 머릿속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잠을 내쫓는 터수에 반원형의 촌티나는 그녀의 눈썹이 그 여자와 내가 기현의 끈으로 묶여진 듯한 예간마저 오심을 부추기고 있었으니 죽을 맛이었다. 당신을 거기 데려간 이유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절편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쩐지 아주머니를 당신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더라고 역시 깨어있었던 남편은 그제야 지난 주말 동창의 집들이 선물 구입차 시장통 슈퍼에 들렀던 길에 떡집을 알게 되었노라고 털어놓았었다. 기가 막혀서 냉소로 나는 응대했었다. 얼마 전 입덧이 장난 아니었던 광칠이 마누라가 그 집 절편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떡집에 들어서자 광칠이 녀석 사위 모시고 왔으니 떡 좀 듬뿍 주십쇼 라고 아주머니께 너스레를 떨더라고 그런데 아주머니를 바라보자 왠지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 있지 당신 얼굴이 문득 떠올라서 그랬는지도 몰라 소설을 쓰시네요 싸잡아 냉갈령을 부렸으나 끝내 잠을 설쳤었다. 다음 얘기 탓이었다. 사실 내가 그날 장모님 어쩌고 하면서 허허된 진짜 이유는 나를 힐끗 바라본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금세 안면을 바꾼 듯한 요상한 느낌 탓이었던 것 같아. 그분의 떡솜씨와 기구한 사연 덕분에 단골이 되었다는 친구 마누라 얘기까지 남편은 친절하게 덧붙였었다. 어린 시절 늘 배가 고팠기에 떡에 한이 맺혀서 떡을 만들게 되었으며 또한 피덩이 자식과 생이별했던 슬픈 과거도 있다더라고 평소와는 달리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전해준 남편은 내가 사연을 흘려듣는 낌새를 눈치챘던 듯 눙치기까지 했었다. 신경 쓰지 마. 슬픈 사연은 늘 여운을 남기잖아. 당신 임신하면 우리 그 집 떡 사다 먹자. 아, 나는 그날 밤 초라해 보일세라 남편이 될 남자에게도 개모스라에서 자랐던 내 누추한 성장 배경을 숨겼던 선견 지명에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렇지 않았던 들 그는 이죽거렸으리라. 당신 말이야 장인어른께서 숨겨놓으신 여자분의 소생 아니야? 다음날 남편 몰래 산부인과를 찾았던 나는 강기숙 박사로부터 태아가 6주째 자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았었다. 내 생리작용에 대한 방심이 초래한 결과치고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스스로에게 배신당한 듯한 느낌이었고 여자는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당한 존재에 운운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가슴 저리게 와닿기도 했었다. 고백헌데 대단한 커리오 우먼도 아닌 터수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이성관계를 누리는 소위 미국에서 일컫는 비트윈 패밀리족이 구가하는 자유분방한 삶을 내식으로 변형해서 살고 있다고 자부해왔으니 당혹감은 더 컸었다. 또한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으로만 자신을 규정하는 싱글즈족처럼 결혼하라는 이웃 등살에 시달리지 않고도 결혼과 남편이라는 이중 울타리 속에서 신혼의 재미를 만끽해왔으니 뜬금없는 임신 소식은 나에 대한 도전이오 꿈의 성취 과정에 큰 차질이 생겼음을 뜻했다. 한데 임신 사실에 펄펄 뛰면서도 알량한 양심의 발로인가 아님 원초적 모성의 발동인가 당장은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작심한 동기를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딸을 낳은 직후 산용열로 요절했다는 내 생모의 불행한 삶에 대한 공포 탓일까 아님 내가 15년이나 생모로 알았던 여성이 내게 안목적으로 가했던 정서적인 학대의 후유증 탓인가 어떻든 나는 2025년까지 80억에 이르리라는 세계 인구에 내 자식의 입을 보탬으로써 개도국 인구의 27%가 식량 부족에 시달린다는 세계의 식량난을 부채질할 생각이 없는 냉철한 현실인식의 소유자였었다. 하물며 우리 실직자가 400만이 넘는다는 포스트 IMF 시대 임애랴 물론 나는 의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청했었다. 무지한 소치로 2주째 독감약과 수면제까지 복용했노라고 둘러대고도 내 달에 치를 진짜 대학원 입시 계획도 밝혔었다. 결국 구걸하다시피해서 편집 마감 직후요 남편의 출장기간인 오늘 오전으로 수술일자를 잡는 데 성공하고야 말았었다. 수술일자를 잡은 뒤인 지난주 초였었다. 책방으로 들어간 나는 대학원 입시 때 제출할 학부 성적표를 찾을 셈으로 서랍을 뒤졌었다. 헌데 손놀림을 재촉할수록 정작 무엇을 찾는지 헷갈리는 것이었다. 행여 아기의 말같게 뜬 눈앞에 성적표를 들이대는 행위로 어미의 유산계획을 알릴 셈이었나 싶으니 입속에서 모래알이 서걱대는 느낌이었다. 난 사실 내가 엄말 삼류잡지사 기자라고 놀릴까봐 두렵거든. 사실 난 그렇게 털어놓고 싶어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생후 처음 그렇게 태아에게 입속말을 건넨 뒤부터는 시시때때로 비감에 젖어드는 건 웬 모순이었을까. 커리어 우먼 지망생인 나뿐만 아니라 아기 모두가 잘못된 나 위주의 세상의 피해자인 듯 싶어서 더 그랬을까. 어떻든 그날 목적물을 찾지 못하자 미진한 마음으로 첫 번째 서랍을 다지려고 밀어넣으려는 참이었다.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사이에 딱딱한 게 끼어 있어서 꺼내보니 이젠 남편이 된 복학생 선배가 졸업가운 차림으로 함께 졸업했던 내 곁에서 박장대수하는 스냅사진이었다. 맹하게 보이는 동그란 내 눈썹이 학사모 아래에서 더욱 강조된 느낌이어서 신경질적으로 사진을 던져 넣으려는 때였었다. 어떤 얼굴 그러니까 지금껏 한 번도 주위를 끌지 못했던 생명부지의 여자 얼굴이 총알처럼 튀어나오는가 싶더니 내 시야 속으로 박혀들었다. 어머 누구지? 가슴부터 콩당콩당 뛰었다. 내 것과 비슷해서 더욱 얄미운 여자의 촌스러운 눈썹의 주인은 기가 차서 눈을 감아 버렸었다. 그러니까 생머리를 질끈 묶고는 대학 잔디밭에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졸업생과 하객들 틈을 비집고 얼굴만을 삐죽 내민 얄궂은 형세로 사람을 훔쳐보는 얼굴은 떡집 여자의 것임에 틀림없었다. 전신에 닭살이 돋으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자 태아까지 놀란 듯 하복부 근육이 당기면서 아프기까지 했었다. 그녀의 눈썹에 내 코가 뀌어있는 듯한 느글거리는 느낌에 부엌으로 달려갔던 나는 냉장고를 연 즉시 오렌지 주스를 따랐다. 허나 어차피 지울 생명에겐 부질없는 배려일 듯 싶어서 커피를 끓였다. 헌데 졸업사진 속에서 도깨비처럼 뛰쳐나왔던 그 여자의 얼굴 위에 겹쳐지는 어느 여자의 영상이 커피잔 속에 어른댔었다. 맞았다. 그녀는 5년 전 상배의 충격으로 도진 고혈압 치료차 입원했던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마주쳤던 여자임에 분명한다 싶었다. 기침 기침과 가래를 목에 달고 살았던 계모가 대임 낙방생 외아들 일로 3년 내내 갈탕글탕 속을 끓이다가 결국 50대 초에 덜컥 세상을 떴을 당시 모 출판사 계약지 교정기자였던 나는 병문한 차 아버지를 찾아갔었다. 헌데 병실 문 뒤에 몸을 숨긴 중년 여자가 병실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누굴 찾는가고 물었을 떼었었다. 네? 아니 펄쩍 뛰면서 내 구두커를 밟으면서 통증을 떠안기지 않았거나 토끼눈을 휩든 채 주냉랑을 치지만 않았더라도 그딴 펌커지막에 생긴 중년 여자의 얼굴 따위는 깨끗이 잊었으리라. 그러나 한순간에 나를 강타한 그녀의 동그랗고 맹한 눈썹과 낯이 익은 듯한 불쾌한 느낌은 그때 내 의식 한켠에 또리를 틀었었다. 헌데 그 여성이 10년 전부터 지금껏 내 주위를 맴돌고 있다니. 질긴 추적의 사연에 대한 역겨운 느낌과 궁금증으로 혓바늘이 돋는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몸을 숨긴 채 우리 부녀의 삶을 줄곧 뒤쫓으며 살아왔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연유로? 커피향마저 실어서 개수대에 커피를 부신 즉시 고모방으로 건너갔었다. 허나 빈방에서 기다리는 건 문제의 여자와 나 사이에 버티고 앉은 단절의 냉기와도 같은 고모와 나 사이의 절연의 한계였을 뿐이었다. 엊그제 예리한 고모의 촉수로부터 유산을 감출 셈으로 고향 친척 댁을 다녀오도록 억지로 낙향시키자 고모는 인정머리 없는 조카의 밀어내기 수법이 섭섭한 듯 넋두리를 해댔었다. 뭐 땀씨 나를 떼밀어낸다냐? 지가 날 아쉬워할 텐디? 나는 고모의 빈방 앞에서야 고모의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고모는 열다섯 살 적에 계모의 실체를 밝혀주었던 것처럼 떡집 여자의 정체도 밝혀줄 성 싶었다. 아니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어린 것이 몸의 것부터 터져 불어서 어떡하럼 헌다냐? 오메 오메 너도 이젠 좋은 시상 다 살아불었다. 중3 가을 속시마까지 배어나온 혈흔에 놀라서 어머니에게 뛰어들어갔을 때 나는 실의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었다. 물론 가정선생님처럼 생리란 창조주께서 내려주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까지 축혀주길 기대했던 건 아니었다. 첫 생리가 당혹스러웠으니까. 하지만 생리현상을 저주처럼 내리깎는 어머니의 잔인한 발상에 나는 생명과 내 존재 자체가 모독을 당한 듯한 수치심을 느꼈었다. 집을 뛰쳐나와서 간 곳이 고모네 구멍가기였었다. 고모 울엄리 친엄리 아니제? 개모제? 맞제? 오메 오메 너그 엄리가 홧김에 내지르든 너그 아버지가 귀뜸해주든 요식하게 말하자면 나는 역정보를 흘림으로써 멀게만 느껴졌던 어머니에 대한 진짜 정보를 그려주는데 성공했던 셈이었다. 그러나 늘 천식으로 일그러진 어머니의 빛 잃은 눈빛 속에 내 출생의 암울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아래챈 데 대한 쾌감을 맛본 것은 한순간 나는 생모를 잃은 아픔 외에도 성장에 얽힌 진실마저 아낀 채 속아산 게 그렇게 분하고 슬플 수가 없었다. 나는 망연히 가게 선반을 올려다 보았었다. 눈깔 사탕들이 모여서 크나큰 무지갯빛 공으로 뭉쳐졌다가 영롱한 구슬방울로 나뉘어지고 있었다. 난 울고 있었던 걸까? 하유나야 모다덜 불쌍한 인간들이다잉 꽃다운 스무살 흉작으로 망한 숙부 등에 때밀려 너희 아버지한테 팔려오다시피 시집왔던 고아가 너희 생모 여슨께로 나이든 시골 농투성이 남편이 일만하는 위인인께로 오죽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반부짐을 싸부렀겄냐 하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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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실부모에 두 여동상 매겨살리려고 걸음더미에 파묻혀 산 너희 아버질 누가 손가락질 하겄냐 그래도 너희 아버지와 너희 엄니가 백년 해로했으면 얼마나 좋았겄냐 그랬던들 네 엄니 홀로 타지해서 널 낳지도 않았을 티고 피덩이만 뺏어오면 네 엄니 따라와 살 줄 알았던 너희 아버지가 너 땜시롱 눈갓에도 안 차는 느그 개무와 맴도 없는 재원을 허고도 툭하면 본처 찾아서 집 나가는 못된 버릇도 없이 나는 그제야 알았었다 가을 거지 뒤 들려키 황홈빛 알몸을 드러낼 즈음이면 왜 바람처럼 휑하니 집을 나간 아버지가 구정 직전에야 병골로 귀가하곤 했으며 그동안 눈매에 가시가 곱빼기로 도친 계모의 기침에서 쇳소리가 났는지를 다음날로 난 공부에 매달렸었다 유학을 빌미로 집을 떠날 셈으로 스냅사진을 발견한 날 밤 수출 전략회의로 퇴근이 늦겠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모 잡지사 청탁으로 10대 가출 소녀들이 탈성과정을 취재할 의도로 구입했던 가발과 화장으로 얼굴을 감추고 떡집으로 향했었다 범인은 반드시 범죄 현장을 돌아본다는 범죄 심리를 실감하면서 뛰쳐나왔던 문제의 장소로 일주일 만에 되돌아간 것이었다 숄더백에 스냅사진을 놓고 집을 나서자 불현듯 5년 전 퇴원 직후 과수원 집으로 내려가던 아버지에게 다그치듯 물었던 질문이 귓전을 쳤었다 도대체 생모가 살아계시기나 한대요 너 시방 무엇이라고 혔냐 담배부터 꺼내들었으나 흑닐로 손톱마저 뭉그러진 손을 떨던 어른은 체념조로 털어놓았었다 이젠 무얼 숨기겄냐 사실 니 생모 살아있지만서도 죽은 목심이나 진비 없다 피덩이 널 니 생모로부터 빼앗듯이 찾아온 뒤 처음 몇 년은 괘씸해서 니 옆네를 찾아 댕겼고 다음엔 니가 불쌍해서 그렸고 나중엔 숙부한테 비까바 줌시롱 종사오드 데려온 니 없니 인생이 안쓰럽고 애비 잘못도 있겄다 싶어서 사과할 요량으로 찾아다녔지야 헌디 10년 전 천신망고 끝에 찾아 냈는디 그 여자 아버지 얼굴도 외면하고 밤한개처럼 사라져뿌리더라 참 허망했지 오만정이 딱 떨어지면서 그 인생 뒷쫓느라 금쪽같은 내 인생 허송한게 아깝다 싶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 근데 글씨 니 새엄마가 죽어뿌리더라 니도 나맹키로 생모생각 잊어뿌러라 나도 잊어 늙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부친이 눈에 맺힌 이슬을 닦아들였었다 불행한 부부와 자식인 나 모두 척박한 이 땅 빈피판 시대의 희생양 이라는 생각에 그러나 스냅사진을 가방 속에 챙겨놓고 떡집을 두 번째로 찾아갔던 까닭은 그 여자와 우리 부녀의 무관계의 증표를 내 눈으로 찾아낼 셈이었다 무슨 떡을 좋아하시우 떡집에 들어서자 주인은 순박해 보이는 반원형의 눈썹과는 달리 새팔을 헤쳐나온 이 특유의 당찬 눈초리로 내 복부께를 훑어보는 듯 싶었다 멈칫했지만 절편을 포장해달라고 청하고는 간이 의자에 앉는 만용까지 부렸던 건 세 명의 인부들이 소주에 곁들여서 밤참으로 가래떡을 먹고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각질이 들뜬 얼굴 피부는 물론이고 행색의 묘한 손님이 심상창케 보였던 듯 떡집 주인은 떡봉지를 건네주고도 몸이 어디 불편하냐 겨울 밤바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등 청하자는 충고를 해주고는 계산대로 향하면서 인부들을 체근했었다 여긴 술집이 아니니 떡들 드셨으면 어여들 돌아가시우 거의 충동적으로 여자에게 말을 붙였던 건 그 순간이었다 시간을 벌 셈이었을까 무의식의 발로 했을까 아님 두 여자의 대치극에서 내가 진듯한 패배감 탓이었을까 아주머니 저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나는 사진을 떨어뜨리고는 여자의 반응을 살피려던 각본을 망각했었다 혹 남편이나 애인 쪽에서 갈라서자고 합디까 새 인생 찾아 떠난 사람 마음에 두질 말아요 그래도 당한 쪽은 마음 편히 살아도 사람 버린 죄인은 주인 여자는 길 건너가게 지붕 위로 아스라이 보이는 조각난 밤하늘에 주던 눈길을 화급히 수습하고는 젊은이들에게 목청을 돋겄었다 어여 도라들 가셔야 잠깐 눈붙이고 일어나 새벽동 만들겠구만 그녀는 켜켜이 쌓인 사연이 남긴 가슴속 앙금을 씻어낼 듯 쌀을 벅벅 문질러 씻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주기가 돌면서 끈적한 눈길로 나를 흘끔거리는 인부들의 수성에 내쫓겨서 가게문을 나서려는 찰나였다 어릴 적 귀에 못이 받기듯 들었던 고모의 비아냥이 귀전을 쳤었다 너 참말로 떡귀신이다 잉 피는 못 속인 갑서야 세월이 가면 사랑싸움도 미움도 다 잊혀지면서 모았다 한 정에 대한 회환만 남습디다 언젠가 우리집 떡 먹으면서 오늘 얘기 웃으며 할 거구만 착각 착각 이었을까 새하얀 떡살바구니 앞에서 내 복부께를 향해서 해맑게 웃던 여자는 투시안을 지닌 듯 자신만만해 보였었다 도망치듯 가게를 나섰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뇌리에서 지우려고 애쓸수록 더욱 윤곽이 또렷해지는 그 여자의 영상과 호된 쌈박질을 벌여왔었다 이제 여자에 대한 예감은 나와 그녀와 태아가 삼각의 인연의 고리에 묶여있는 듯한 강박관념으로 까지 덧나 있었다 그런 느낌은 수술을 하루 앞둔 어제 남편이 출국하자 전신을 옥죄는 지독한 구속감과 몸살로 번지면서 나는 밤을 꼬박 세우고야 말았었다 아침이 되었으나 눈시울을 칫들 기력조차 없었다 탈진증 때문이라도 수술을 미뤄야겠어서 박사에게 하루만 늦춰주도록 강청했었다 그러나 출산을 고려해보라면서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었다 그런데 오늘 초저녁까지 침대에서 시간을 죽이던 나는 밤이 되자 다시금 무언가에 홀린 듯 예의 가발과 화장으로 분장하고는 이 시장으로 달려온 것이다 그것도 세 번째로 그리고는 옷가게 여주인의 호객 행위에 쫓겨서 떡가게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내 안에 두 여자가 살고 있는 듯 심신이 무거워서 발길을 옮길 기력도 없었다 그러다 어차피 난 홀롬은 아니라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기야 임신 전에도 타인처럼 보이기를 탐했던 내밀한 취향 속에는 나와 나로부터 도망치고픈 질긴 탈출력에 시달리는 타인 지향의 또 다른 내가 공존해 온 셈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기로부터의 도피욕은 당신에게 강요된 굴종의 자리에 다름 아니었을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했던 생모와 아내를 찾는다는 핑계로 기실은 소년 가장으로 짊어졌었던 무거운 삶의 하중으로부터 노연하고자 했던 아버지로부터 대물림에 온 피내림증 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태아에 대한 내 기피증도 잔인한 내 모성성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자식을 양육하느라 싱그러운 자아실현 욕구를 접어야 하는 아줌마 신드롬으로부터의 탈출 욕구의 발로가 아닐까 싶기도 했다 그렇다면 내 유산 계획도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보다 아름답고 부요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잉태했을 강한 자기실현 욕의 산물이겠거니 싶기도 했다 심리학자인 머슬러가 분석했듯이 인간의 다섯가지 원초적인 본능 가운데 중요한 본능인 그 자기실현 욕구말이다 그러자 아버지나 나 그리고 특히 영아를 버리고 떠난 생모라는 여자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그러고 그러고보니 생모를 지금껏 증오해 왔음이 역으로 밝혀지자 이젠 여자를 용서할 용의까지 가슴에 오롯이 자리하는 것이었다 용서하느라 용서하느라 어느 주정뱅이 아저씨의 독백이 생각나서 이를 되뇌이다 말고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섬광처럼 한순간에 터지면서 뇌리를 밝히는 자각의 빛이 너무도 눈이 부셨기에 깨달음을 주는 시원한 해방감이라니 조갈증에 입안이 타는 순간 들이켄 시린 샘물처럼 그것은 생명수처럼 달콤한 생명력과 충일감으로 전신에 번져나갔다 나는 그제야 떡집 여자의 실체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강박관념과 혐오감으로 빚어진 족쇄가 산산이 부서져나가면서 전신이 날아오를 듯 가벼워지는 것을 실감했다 나는 고개를 주웍거렸다 미처 의식하지도 못한 채 어머니에 대한 사모의 정과 이에 웃도는 모성에 대한 혐오증 사이를 허둥대면서도 내가 낯선 중년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한 여성의 영상을 찾아 헤매는 이율배반의 삶을 살아봤음을 시인해야 했다 여자들 특히 중년을 넘긴 노숙한 여성과 마주칠 적마다 그녀들을 응시하다가 그것도 아쉬워서 짐진 멈춰선 채 뒤돌아보곤 하는 아내를 놀려대던 남편에게 나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다 음 모성의 결핍증 탓인지도 모르죠 뭐 어딘가에 내 결핍감과 열등감을 흠뻑 채워줄 영원한 모성의 표상과도 같은 분이 역시 나를 찾고 있을 것만 같은 기묘한 퇴행적인 동경의식 이라고나 할까 아님 소화병적 집착이라고나 표현할 수 있을지 참 당신 젖병으로 주스 마시고 인형으로 방을 꾸벼놓은 프랑스 처녀의 요상스러운 유년기 애착증 관련 TV뉴스 보셨죠 난 그래도 젖병 집착증 따위는 없으니 안심하시라구요 아니 그렇다면 아내의 편집증에 코웃음치던 남편 역시 언젠가부터 무의식 중에 아내의 집착을 유념하다 말고 떡집 여자에게서 그런 모성의 초상 같은 걸 찾아냈던 건 아니었을까 그 역시 괴태의 말맞다나 영원한 여성성을 통한 구원에 대한 한가닥 기대를 품은 채 그래서 나 역시 그의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이렇듯 방황하면서 또한 그 여자에게서 모정에 대한 허기증을 달렘과 동시에 생모를 향한 잠재적 증오심을 엉뚱한 이에게 터뜨려온 건 아니었을까 아 어쩌면 난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모와의 화해 아니 회임규의 일은 내 안의 모성과 화해를 모색하면서 나름의 치열한 성인식을 치르고 있는 것일까 그러자 여지껏 잠재의식이라는 비밀상자 깊은 곳에 숨겨있던 내 의식의 정체를 발견해낸 데 대한 통쾌한 느낌과 아울러 신비의 베일이 벗겨진 채 벌거숭이로 드러난 잠재의식의 실체 앞에서 나는 허탈감을 동시에 맛보았다 이제 떡집 여자의 존재는 내가 그리워해왔던 생모에 대한 동경과 미움이 빚어낸 허상임이 밝혀진 이상 나는 더 이상 밤길을 헤맬 이유가 없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한 자의 축복이라니 나는 이제야 명실공히 성인의 길에 들어선 자의 성취감에 허세를 부려보았다 그러나 동경의 대상을 잃어버린 심장 한귀퉁이를 찌르고 비집고 들어서는 허탈감의 냉기에 나는 어깨를 움츠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나는 새로운 경의감을 체감했다 자신에 대한 무지로부터 노연한 해방감에 태아마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듯 그렇게 속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매스걸음이 사라진 심신이 창공을 차고 날아오를 듯 가볍게 느껴지는 게 기적처럼 신묘했다 이제 이처럼 가벼운 존재로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중절 수술을 강행하는 일과 아울러 존재의 가벼움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이율배반적인 허탈감을 떨쳐버리는 일만이 내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귀각기를 재촉했다 그러나 짧은 찰나 자책의 그림자가 발치를 따라 붙었다 만에 하나 떡집 여자가 아버지의 본부인이요 내 생모라면 삶의 의욕마저 잃고 지병과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에게 자식으로서 못할 짓을 저지르는 셈이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인간관계의 급격한 변화의 회월이에 당신의 삶을 새롭게 적응하기엔 어른은 너무 노소에 있었다 지금도 순간순간 사위어드는 생명의 촛불 앞에서 어른은 풀립처럼 옷에서 떨고 계시지 않은가 더욱이 애시당초 그들 부부는 영원한 평행선을 긋는 이별의 선로 위에 서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던가 무엇보다도 나 또한 서른세해를 살아낸 뒤에 어렵사리 일궈낸 내 둥지의 꿈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제삼자를 내 삶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지도 않은 게 솔직한 바람이었다 나 자신에게만이라도 진실해지는 거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해졌다 나는 지갑 속 주민등록증 옆에 끼워둔 문제의 사진을 꺼내어 잘게 찢은 뒤 휴지통에 당당한 걸음새로 나는 순댓집이 코앞에 보이는 식당 골목에까지 이르렀다 내 귀가의 행로를 가로막는 복병이 뛰쳐나온 건 바로 그때였다 호흡기 호흡기 호흡기와 식도를 겨냥해서 정확히 공격에 화살을 꽂는 무적의 공격수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견딜만 했던 돼지족발 찜 냄새와 부패한 생선 냄새와 선지피가 절절 끓는 해장국 냄새가 뒤섞인 독가스 혼합체였다 가히 살인적인 냄새에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즉시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으며 시장 안쪽 길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당 골목은 아득히 넓은 결전장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마침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땅에 주저앉은 취객의 등이 보이면서 그가 토해내는 검붉은 토사물이 독가스와 함께 비장과 전신을 강타했다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돌격에 어금니를 사려물고는 시장 안쪽 길로 달려갔다 휴지통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자 떡집으로 이어지는 갈래길 옆에 대형 휴지통이 번쩍 눈에 띄었다 살았구나 싶어서 휴지통의 상반신을 쑤셔박을 형세로 토하기 시작했다 허나 그것은 헛구역질이었을 뿐 온몸의 장기는 물론 복부의 근육이 뒤틀리다 말고 그것을 모두가 거꾸로 치솟는 듯한 격렬한 통증에 나는 복부를 움켜진 채 길가에 주저앉았다 하반신은 물론 심장 근육까지 쥐었지 않은 듯한 가공할 만한 고통에 몸을 뒤틀던 나는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허나 토사물이 튈새라 황황히 비켜가는 행인들만이 머딜리아니가 그린 작품 속 인물화처럼 긴 장대처럼 긴 그림자를 남긴 채 총총이 사라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오물로 질퍽한 시장통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휴지통을 붙잡고 서 있으면서도 사람은 정령 홀로 있을 뿐 이라는 고적감에 등이 더 시렸다 순간 꼬치듯 감지되는 게 있었다 보름 전 태아를 없애기로 작심한 뒤부터 내가 거식증 환자로 전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인광 후보의 벌칙을 받는 것처럼 태아의 생명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시각부터 내 위장이 음식물을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또한 아기를 죽이려 드는 잔악한 모정을 못 견뎌야 하는 알량한 내 양심의 처절한 반응일 것이라는 일련의 깨달음이었다 생명의 법을 거스린 살인모의자에게 떨어진 책벌을 받는다는 죄책감이 의식되자 눈앞이 깜깜해졌다 이는 이로 나무의 목숨을 지우는 자는 자신의 목숨이 지워지는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전율하면서야 나는 역설적으로 생에 대한 애착을 생후 처음 절감했다 행녀 병자마냥 이렇게 죽어갈 수는 없다는 오기가 꿈틀댄 것은 바로 그때였다 생에 대한 본능과도 같은 그 오기와 뚝심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서야 깨달았다 시시때때로 나를 들쑤시던 삶에 대한 허무감이 기실은 생에 대한 질긴 의지의 반작용이었음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한 절박한 그 시점에서야 생명의 창조주를 기억해낸 나는 두 소모와 싹싹 빌었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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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만 주십사고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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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만 돌려주신다면 교회당이건 성당이건 가리지 않고 잘 다니겠노라고 그러고는 두드리는 사람인데 문은 쫙 열리고야 만다잉 이라며 침을 튀기며 전도하던 고모의 구세주님께 매달렸다 순간 밤하늘을 떠도는 먹구름 귀퉁이에 내려앉은 한자락 달빛처럼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우선 무언가를 식도로 밀어넣을 수만 있다면 고토로 되어올린다 손쳐도 헉욕질로 내장이 뒤틀려 죽는 위기는 피할성 싶었다 그러자 이제껏 이 허섭쓰레기 고민과 방황을 떠안겨준 장본인이어서 끔찍이 미워했던 광칠이 아내의 입덧 극복 비법이 개시마냥 뇌리에서 빛을 발했다 절편을 먹는 일이었다 떡을 넘길 수만 있다면 소망이 내 등을 아니 전신을 떼밀었다 어 어서와요 손님이 없어서 막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참인데 일주일 전 엉뚱한 걸 물었던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여자는 깜짝 나를 반겼다 내 몰골에 놀랐으련만 내색치 않고 우선 의자부터 내주었다 이런 몸으로 밤길을 나다니다니 쯧 그 일로 여직 속을 끌이나 보구려 그래도 뭘 좀 먹으려고 예까지 찾아와 준 게 싫지 않은 듯 연민이 묻어날 듯한 눈길로 나를 훑어본 여자는 떡진열대로 향했다 그녀를 지켜볼 기력도 없었지만 우선 미몽 속을 헤매는 듯한 현기증부터 추스릴 양으로 간이 탁자에 머리를 묻었다 등을 두드리는 손길에 고개를 들던 나는 눈이 번쩍 띄었다 유리그릇 속의 맑은 치잡빛 액체가 불빛 아래에서 호박 보석처럼 반짝인 순간 매콤하면서도 향긋한 계피향이 혀끝을 아니 전신을 끌어당기듯 했다 영롱한 황갈색 액체 속에 꽃처럼 앉아있는 꽃감을 바라보자 절로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그걸 내 위장 안으로 단숨에 몰아넣고 싶은 식탐은 자구본능의 발로일까 어여 마셔봐요 속이 가라앉을 거구만 고마운 김에 웃어보일 양으로 갈증으로 갈라터진 입술을 씰룩여 보았건만 울컥 치미는 서러움에 핑그르르 눈물만 돌자 나는 고개를 숙인 그대로 개걸스레 수정과를 들이켜기 시작했다 혀끝에서 시원 달콤 싸하게 녹는 곶감을 세 개나 거품 먹어 치우고는 깨끗이 유리그릇을 비운 뒤에야 나는 배시시 웃었다 얼마나 오랜만에 누려본 먹는 기쁨이렴가 싶은 감격과 맞물려도는 면그스러운 느낌 탓이었다 지금껏 혐오와 거부의 대상이었던 밉살스러운 여자가 유일한 내 편이오 과장스레 말하자면 생명의 은인으로 돌변해 있는 삶의 반전극 아니 예측 불가능한 삶의 속성 앞에서 나는 순복과 패자의 파렴치한 냉소가 어우러진 쓴 웃음을 내심 감추기 어려웠다 그러나 드디어 살았다 싶은 안도감이 퍼올린 물기로 시야가 부엽게 흐려지면서 떡집 아주머니의 소담한 미소가 해바라기처럼 넉넉히 피어오르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기력이 내게는 남아있지 않아서 나는 무작정 고개를 내져었을 뿐이었다 사람을 향한 편견을 순식간에 바꿔치는 졸렬한 내 생존역 또한 지겹게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여서 그렇게 고개를 저었던 것일까 그러나 마침 그때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줄까고 자정했던 듯 싶은 아주머니는 내 고갯짓을 거절증으로 치부했던 듯 말없이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다 그제야 아주머니에게 치아다운 치아도 하지 못하고 식탐에 급급했던 경박한 행위가 자책감으로 응어리지고 있었다 그러자 내가 정녕 고마워해야 할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의식했다 하필이면 모린정한 내 태 안에서 생명의 싹을 틔운 태 안의 녀석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음식을 달게 받아들여줌으로써 오히려 내 목숨을 살려준 격인 녀석이 밉살스러우면서도 고맙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아휴 왼수 그러나 정녕 녀석이 밉기는커녕 서로의 생존에 필연적으로 잇대어 있는 강한 연대감에 콧등이 시큰해졌다 속이 가라앉았으면 시래기 된장국에 밥을 말아서 한번 먹어보시려우 고개를 주워거릴 뻔했던 나는 냉큼 고개를 저었다 여인의 선심공세에 무너지는 건 한 번으로 조칼터 우선 수정과만으로도 기력을 찾을 수 있을성 싶어서 절편을 싸달라고 청하고는 곧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탁자에 머리를 묻었다 그때였다 주의가 수렁거리는 듯 싶더니 두세 명의 젊은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아스라이 멀리서 들려왔다 아니 우리더러 밤참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가게를 닫으시려는 겁니까? 뒤늦게 신방이라도 차려진다면 혹 양보할까? 우원 아이그 남세스럽게 웬 신방 타령은? 점띠나 젊은 시절부터 홀몸으로 떠돌다가 돌아 돌아 예까지 와서 고달픈 이들 떡 먹이는 재미에 1억으로 살아왔는데 이젠 가게세나 체력도 예전 같질 않으니 원 나는 그녀의 넋두리를 댔다가 까무룩 잠에 빠져버리고야 말았다 헌데 나는 도대체 어디에 누워있는 것인가 덮고 있던 따스한 이불을 불씨에 아낀 듯한 썰렁한 냉기에 흠칫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나를 지켜주던 누군가가 손길을 걷어버린 듯한 묘한 박탈감이 실어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놀랍게도 나는 사방이 하얀 낯선 방에서 침대 하나를 차지하고 누워있었다 더욱 기가 찰 일은 피가 맺힌 손등에 꽂혀있는 링거 주사바늘과 링거액병이 족쇄처럼 나를 침대에 가둬놓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음 순간 내가 분명히 입고 외출했던 청재킥과 청치마 차림 대신 헐렁한 환자복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내려다보자 나는 경악했다. 전율했다 그렇다면 나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뒤 입원해 있는 것인가 전신이 벼랑 아래로 떼밀린 듯한 충격에 가슴부터 울렁거렸다 그러나 복부께에 신경을 곤두세웠으나 하복부에서 별다른 이상 증세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차근차근 기억을 더듬는 일이 우선 급할 듯 싶어서 어젯밤 외출 이후의 궤적을 떠올렸다 수정과를 달게 마셨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자 머리가 절로 끄덕여졌다 필시 가게 탁자 위에 머리를 기대고 쉰다는 게 그만 잠이 들 듯 혼절했던 게 아닌가 싶었다 그랬을 소지가 다분했다 그렇다면 이곳에 나를 입원시키고 밤새껏 간호했던 떡가게 아주머니가 방금 전 병실을 나선 건 아니었을까 확인할 길도 없어서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머리맞에는 청재킥과 치마가 얌전히 개켜져 있었고 숄더백도 그 옆에 있었다 누군가의 배려를 받았다는 증표일 것이었다 시계를 찾지 못해서 병실 창을 바라보자 방명의 여린 빗살이 창문 틀에 앉아서 방 안을 기웃거리는 듯 싶었다 햇살이건 의사이건 나는 누군가에게 내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건 딱 질색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애틋한 부정 때문에 그리고 개모는 내 눈치를 살필 셈인 듯 몰래 커튼을 걷고 내 방을 기웃거리곤 했었다 단 1초라도 빨리 귀가하고 싶어서 거의 비어있는 링거병을 확인하면서 일어날 양으로 몸을 뒤채었을 때였다 나는 예리한 날이 가슴을 점인 듯한 격한 고통에 신음을 삼켰다 지난 2주 동안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혹심한 입덧 증후군이 깨끗이 사라진 뒤의 내 심신의 평안함은 어젯밤 자연유산으로 태아를 잃었음을 말없이 웅변해 주는 듯 싶어서였다 여,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어머, 갑니다. 가요. 어디 불편한데 있으세요? 발자가듯 터뜨리는 환자의 비명에 뛰어온 간호사는 링거병부터 살폈다 저, 제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입덧으로 인한 영양부족 상태에서 과로하셨다더군요 과로는 피하셔야죠 큰일 날 뻔했노라고 혀를 차면서 간호사는 링거액병과 주사기를 제거해 준 즉시 체온과 혈압을 재었다 회진 중인 의사가 마침 방으로 들어섰다 어젯밤엔 심한 탈수증으로 임산부와 태아가 다 위험했는데 응급조치로 위기는 일단 넘기셨고요 그러나 산부인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는 게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더 유익하리라고 덧붙인 의사가 방을 나서자 나는 어린애처럼 속절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웃겼다 정하윤 넌 설마 태아가 안전하다는 얘기에 기뻐서 우는 건 아니겠지? 나는 자신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태아 앞에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염치도 없어서 얼른 눈물을 닦고는 침대에서 내려섰다 헌데 치마를 입으려는 참에 뒷머리 깨에 찬바람이 도는 게 허전했다 뒷머리를 만지자 머리칼에 달려있던 핀 두어개가 손가락을 찔렀다 어머 떡가게 식탁 위에 머리를 기대었을 때만 해도 말갈기처럼 찢겨진 채 식탁 위에 쏟아져 내렸던 가발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 분실물들은 어머님께서 가방 속에 챙겨 가셨는데요 어머니요? 간호사는 웃으며 덧붙였다 젊은 장정에게 딸을 업혀서 입원시킨 어머니는 밤새껏 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으며 새벽역에 딸이 평온을 되찾자 방금 전 귀가했노라고 나는 급히 숄더백을 열었다 토한 담즙으로 얼룩져 있을 손수건이 보이지 않았으나 대신 세탁된 채 침대 머리맡에 널려있었다 그렇다면 연락처를 찾을 셈으로 내 주민등록증도 보았을 게 분명했다 그...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나요? 위기는 넘겼으니 산부인과 전문의의 후속 진료를 받으시면 된다는 의사선생님께 몇 번이나 인사를 하시고 가셨는데요 자식사랑에 관한 한 두 분은 모전여전이시군요 환자분께서는 혼수상태에서도 임신했노라고 수없이 선생님께 되뇌이셨고요 어머님도 임신 중이니 진료 잘해주십사고 선생님께 누누이 당부하셨고요 그럼 건강한 아기 출산하시면 우리 병원 찾아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내과 의사시지만 인근에선 소아과 의사로 더 잘 알려져 있으시거든요 곧장 수납창고로 갔으나 진료비는 이미 지불이 되어 있었다 급히 병원 현관을 나섰다 기지난 탓인 듯 다급한 마음과는 달리 걸음새가 허둥거렸기에 대퇴부에 잔뜩 힘을 주고는 차도 쪽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나 극도로 긴장한 탓인지 심장 근육이 존여드는 통증에 숨쉬기가 수월치는 않았다 사실 나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떡지 마주머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열쇠를 쥐고 있노라고 믿고 있었으나 이제 상황은 반대로 뒤바뀌어 있었다 그러니까 내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내 정체를 파악한 떡지 마주머니가 우리 두 여자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공은 그쪽으로 넘어간 격이었다 이제 떡지 마주머니가 내게 어떻게 반응해 오는가에 따라서 나와 아주머니의 관계의 실체는 드러나게끔 사태가 반전되어 있었고 나야말로 그녀의 반응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종속 변수로 내려앉은 격이었다 처지의 변화, 아니 역할의 반전에 나는 무력감과 아울러 극도의 초조감에 조바심하고 있었다 만일 떡지 마주머니가 다만 인정이 메마른 세태에 샘물처럼 청정한 인정을 지닌 선한 이웃으로만 판명이 된다면 나는 물론 현상 유지에 안도의 숨을 쉴 게 분명했다 그러나 일말의 아쉬움과 아울러 실의에 빠질 게 뻔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 생모로 밝혀진다면 나는 물론 인간관계와 상황의 극적인 변화에 겁을 내면서 한걸음 뒤로 주춤 물러설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이성이 대답하기도 전에 내 심장의 박동은 빨라지고 있었다 그것은 모성과의 회연의 자리를 꿈꾸는 내 차가운 이성이 거부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둥지를 넓혀가는 뿌리 깊은 내 동경이 피어올린 한 줄기 소망의 열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러나 입덧으로 인해서 누적된 만성 영향 부족과 어젯밤의 구토의 후유증 탓인 듯 나는 발걸음을 떼어 옮기기가 여간 힘드는 게 아니었다 게다가 크나큰 정서적 부담을 안겨줄 두 여성의 관계를 밝히려는 어려운 걸음을 떼어놓기 전에 나는 우선 체력부터 추스리고 싶기도 했다 집에 돌아간 즉시 지난주에 사다가 냉동거에 얼려둔 절편을 녹여서 고모가 담가 놓은 백김치와 함께 실컷 먹은 뒤 오늘 종일 잠만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고 나서 오늘 저녁 아주머니를 찾아가도 너무 늦지는 않으리라 나는 도로변에 멈춰 서 있던 택시에 오르면서 강남으로 가주십사고 청했다 겨울의 새벽 6시 30분은 아직 어두웠으나 동력 하늘께에 여리게 물려있던 빗줄기는 그 넓이와 강도를 시시각각 넓히고 있었다 아파트 위치를 기사에게 대어주고는 둔기로 맞은 듯 얼얼하게 느껴지는 뒷머리를 등받이에 기대고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시야에 들어오는 어두운 거리가 눈에 익었다 야심한 시각에만 찾아왔던 터여서 눈에 설었지만 분명히 시장통 초입이었다 젊은 남자의 너스레가 작살처럼 뇌리를 가른 건 그 순간이었다 머지않아 떡집 아주머니가 가게를 닫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리라던 얘기였다 만에 하나 그 여자가 생모일 경우 신분을 위장한 채 자신의 정체를 추적했던 혈육의 잔인한 탐색 행각에 충격을 받은 뒤 시장통에서 잠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죄송하지만 멈춰주세요 급한 볼일이 손에 잡히는 대로 만원권 지폐를 뒷자리에 던져놓자마자 나는 택시에서 내렸다 나는 이제 제법 눈에 익은 시장통으로 들어서서 떡집 가게를 향해서 걸었다 우회로로 피해서 걷고 뒷걸음질 쳤던 이전과는 달리 떡 가게 역시 내게 다가서듯 금세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그 시간을 음미할 것처럼 그쯤에 멈춰서서 떡 가게를 바라보았다 새벽 미명에 실려오는 밝은 생명의 기운처럼 떡시루의 뽀얀 김이 빡금이 열려있는 가게 출입문 세로 힘차게 뿜어져 나온 즉시 금빛이 물들어가는 동력 하늘 쪽으로 연신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살아 약동하는 그 강한 생명의 기운을 받아 먹을 듯이 나는 코를 벌렁거리면서 심호흡으로 복부께까지 그 기운을 밀어넣었다 녀석도 실컷 받아 음미할 수 있게끔 그 생명력에 몸을 기대어서 느리게 걸음을 옮기면서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 촌스러운 반원형의 눈썹을 지닌 초로의 여성들을 증오하면서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흘리듯 끌려갔던 까닭은 내 혼 깊숙이 새겨있는 어머니의 초상을 향한 가슴절인 모정 때문이었으나 그들을 향한 독한 미움은 그들이 타인으로 밝혀지면서 또다시 맛보게 될 영원한 모성과의 별리에 대한 소화병적 두려움 탓이었음을 그러나 나는 경이롭게도 이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그곳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희열이 음습한 반생명력의 올가미를 녹여버린 까닭이었는지도 몰랐다 사랑은 사랑으로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갚아지는 성결한 생명의 법칙 아래서 나는 그 떡집 아주머니와 나 그리고 내 태아가 자유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자연스레 알아차리고는 이를 용납하고 있었다 나는 자신과 아이 모두가 그녀에게 생명의 빚진 자로서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를 단지 보고 싶어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썹과 다감한 음성을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갑자기 그녀가 빚고 있는 모든 떡을 다 먹어 치울 것 같은 강한 식욕이 동하는 것을 느꼈다 발걸음을 서둘렀다 녀석에게 떡가게의 위치를 보여줄 양으로 떡집 쪽으로 복부를 정면으로 향한 채 그리고 지금껏 끔찍하게 여겼던 임산부들이 복부를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뺀 채 걷듯이 나 역시 그렇게 걷고 있음을 미처 의식하지도 못한 그대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역시 핏줄은 운명이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주인공이 그토록 무시하고 증오했던 반원형의 촌스러운 눈썹을 지닌 중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은 사실은 그와 같은 정도로 그런 눈썹을 가진 어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콧날을 시큰하게 만들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주인공 여자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표로 삼고서 열심히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에 덜컥 임신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한 주인공은 중절 수술을 계획하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자신의 생모일지도 모르는 떡각의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주인공은 모정에 대한 그리움과 또 자신의 뱃속에 있는 존재에 대한 강한 모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칼한데요 아이를 지우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한 모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 두 존재와의 인연을 부정하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게 참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결과를 보셨다시피 자기가 지금까지 모르고 숨겨왔던 모성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뱃속의 아기에 대해 갖게 된 모성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딸들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찾아가듯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떡가게를 찾아 드는 마지막 장면은 모든 딸들과 어머니들의 감격적인 재회의 모습과도 닮아 보여서 그 장면을 묘사하며 상상하고 있는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좋은 작품을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안혜성 작가의 회임의 계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